계속 내리던 눈이 잠시 멈췄다. 모처럼 하늘에 해가 비춘다. 오츠크의 연한 바닷물도 얼어버린 하얀 세상. 그 얼음바다 위에 온기종기 색을 이룬 사람들이 보인다. 여름바다의 카이트 서핑이 지금은 얼음 위를 가로지르는 겨울 스포츠로 변신하고 제트스키 대신 스노우모빌이 빙판 위를 달린다. 썰매 가득 짐을 싣고 가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얼음바다로 들어갔다. 이 호칸에도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 얼음낚시를 하고 있다. 고기가 제법 잘 잡히는지 한 아저씨가 잡자마자 바로 옆에 아저씨도 낚시줄을 낚아챈다. 그리고 바로 또 옆에서 낚아올린다. 이번엔 한 번에 두 마리나 잡혔다. 잡은 고기는 바로 눈 위로 던져진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냉장고가 따로 필요 없다. 그런데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고추장통. 어머니가 한인이라는 알렉세이 씨.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다고 한다. 반가운 한인 동포도 만나고. 그 좋은 기운을 받아 나도 낚시에 도전해봤다. 얼음 구멍에 낚시줄을 넣고 가만히 기다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초짜를 알아보는 건지 보통 잡히지 않는다. 드디어 입질이 왔다. 그런데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다시 도전했다. 옆에 아저씨가 남은 미끼를 전부 넣어주며 응원해준다. 아저씨 덕분에 금방 잡혔다. 아저씨가 남은 미끼러다. 아저씨가 남은 미끼러다. 아저씨가 남은 미끼러다. 그 이유는 다 기억나는 전소년단이 전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